쟤 핵이야 저거 저거 핵이에요 저거 저거 핵이에요 저거 아 저 핵쟁이 새끼 있네 아 저 핵쟁이 새끼 한 놈이 튀어나갈 겁니다 보이죠 쟤 뒤에 있는데 확 튀어나가 버리죠 움직이는거 보세요 빠르죠 혼자만 빠르잖아 애가 움직이는게 그쵸 쟤만 빠르잖아 9 3 2 5 쟤만 무빙 자체가 속도가 다르잖아요 움직이는 속도 자체가 뭐 벽 뚫고 왔어 또 와 뭐야 벽 뚫는거 까지 있어 미친놈이네 개쓰레기네 개쓰레기 아 저 또 핵쟁이네 와 저건 또 뭐야 저거는 아니 저거는 뭐야 저건 날라가잖아 저거는 쟤는 뭐야 저 쓰레기 같은거 저 앞에 간 놈은 뭐야 도대체 1등가자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는 와 별의별 이상한 애기 다 있네 저 새끼 점프하는거 보셨어요 방금 저 뭐야 저 미친놈은 아 진짜 저 쓰레기 같은 새끼들 진짜 어처구니가 없다 저 핵쟁이 진짜 저기 봐 점프하는거 봐 점프하는거 아니 저거 점프 봐요 점프 진짜 저 새끼 저거 저거 저런 놈들은 욕을 해줘야돼 진짜 게임을 망치는 애들 진짜 와 진짜 핵쟁이 새끼 진짜 어 뭐야 1라운드인데 서른명 밖에 안남아? 어 이거 매친놈 어 뭐야 아 저 핵쟁이는 뭐야 아 진짜 저 쓰레기 같은 새끼들 진짜 저 뭐야 아니 날라가고 있어 미친새끼가 와 어이가 없네 핵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핵쟁이가 되게 많아졌다고 하더라구요 그 지난번에 할때도 핵쟁이 간혹 조금씩 있었거든요 가자 가자 빠가 내 오늘 문이 믿자 뚫어 아 아씨 아 복장불량이라서 안되나 오늘 아씨 어 뭐야 쟤 쟤 뭐야 저거 아 저 미친새끼는 저것도 뭐야 저 날라가는 새끼 와 쓰레기같다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이 전쟁터 진짜 이 한 놈 어딨어 감염 안된 파랭이야 나 어딨어 감염 안된 파랭이야 나 어딨어 어 우리 팀도 하나 어딨어 뭐야 한 놈씩 어디갔어 어 뭐야 안 보이는데 어디있어 어 설마 두 놈 다 핵쟁이야 아 안보여 어떻게 끝날지 궁금하다 이거 어떻게 끝날지 궁금합니다 뭐야 뭐야 어 뭐야 흐흑 아 핵쟁이 하나가 둥둥 날아다니는게 이상하다고 했는데 흐흑 설마 또 어 으흑 아 으 으 으 쌤맛도? 뭐 얘도 이상한데? 이게 또 뭐야 이거 아 뭐야 이 미친놈들 진짜 아 쓰레기 같은 새끼들 뭐야 진짜 이거 0000 저거 뭐야 이거 아 같은팀이지만 싫다 진짜 개같은 새끼들 진짜 아니네 여기 있네 폴바이즈 0000 제죠 아 쓰레기 같다 진짜 아 같은팀이라도 진짜 싫다죠 저런 새끼들은 0000 어딨어 와 저거 뭐야 와 와 아 날라다녀 와 이랬는데 와 내려와 와 미친 새끼 이거 뭐야 진짜 이 쓰레기 새끼 진짜 이거 뭐야 진짜 와 진짜 개같은 새끼네 진짜 와 날라다니는 것 봐 와 진짜 역겹다 와 진짜 와 진짜 진짜 역겹다 진짜 와 와 와 와 하 날라가서 한 번에 갈 거 아니야 날라가면 와 진짜 개역겹다 진짜 와 와 저건 또 뭐야 저거 아 저 새끼네 그냥 와 와 진짜 개역겹다 와 옷이 막 바뀌네 와 두놈이야? 와 핵이 두명이야 두명 와 치 와 와 일단 한 번 가보자 어디까지 가나 와 핵 두명이야 치 아 아 이거네 이거 두놈이네 0000 두놈이네 와 번호가 안 나오게 돼 있네 핵 쓰면 와 아 아 이거 뭐 어떻게 이겨 이거를 이러면 날라갈 건데 핵쟁이 두놈 날라갈 건데 와 나 진짜 어처구니가 없다 진짜 와 두 놈 봐 둘 다 날라가는 것 봐 와 진짜 개역겹다 진짜 아 진짜 rendma Dev 완전 잤리 아 이거 핵 쓰고 이 지랄하는게 재밌나? 와 쟤도 핵쟁이야? 와 또 핵쟁이야? 저기 앞에 가는거면 저 핵쟁이 와 3연속의 핵쟁이냐 이러면 와 진짜 어이가 없네 와 진짜 핵쟁이 새끼들은 도대체 무슨 재미로 게임을 하는거냐 진짜 와 어떤 애였지 보라색이었는데 얜가다 얘다 얘다 1017 얘네 폴가이즈 1017 쟤가 핵쟁이네 와 1017 어딨냐 와 날라가는거 봐 와 와 진짜 짱이난다 와 쟤 뭐야 저거 파랭이 떨어트려야 돼 파랭이 파랭이 죽여야돼 파랭이에 있었잖아 파랭이 죽여야돼 파랭이 죽여버리면 되겠네 핵쟁이를 죽이려면 파랭팀을 죽여버리면 되네 파랭팀을 죽여버리면 되네 파랭팀 담궈야될까 파랭팀 담궈야될까 아냐 어떻게 될까 설마 이번에도 핵있는건 아니겠지 일단 지금은 안보여요 아직은 안보입니다 핵 아직은 안보여 어 뭐야 아 핵있어 아 벌써 들어간 새끼있어 와 진짜 개역겹다 와 아니 지금 다 여기있는데 혼자 들어갔어 하핳 아 진짜 와 진짜 개쓰레기 진짜 와 저런 쓰레기가 있냐 뭐야 아니네 뭐야 벌써 또 한놈 들어갔어 아니 뭐야 이거는 아 이건 도대체 무슨 핵이야 시작하자마자 한놈 들어갔어요 아니 뭐야 아니 뭐 시작하자마자 들어가 보이질않아 투명핵이야 하핳 투명핵이야 투명핵 알 수 있겠다 순간이동같은거일수도 있겠네 어 점프쇼다운 어 이맵이 신맵이에요 이맵이 결승신맵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드러나겠네 핵이 핵인지 아닌지 내가 잘해야돼 일단 어 이 새끼인가? 설마? 아 아아아아 아 이거 뭐야 이거 미친놈 와 뭐야 이거 와 154 얘가 핵이네 와 공중에 떠있어 와 와 진짜 이거 뭐야 이 미친 쓰레기같은 새끼들 진짜 와 뒤졌으면 좋겠다 진짜 폴가이즈 1459 진짜 하핳 딴 애들 지금 다 밑에 있는데 얘 혼자 떠있어요 3명 남았거든요 와 와 진짜 개 역겹다 진짜 와 핵쟁이 새끼들 진짜 와 하 하 못하겠다 오늘도 끝났어 끝났지 뭐 얘가 2등이지 뭐 하 아니 이렇게 1등 하고 싶냐 어 이 쓰레기새끼야 와 진짜 개같은 쓰레기새끼들 진짜 다 다 뒤졌으면 좋겠다 진짜 이건 아닙니다 진짜 이거 핵 못잡으면 이 게임 망해요 누가 해 이거를 이렇게 뭐 이렇게 개판인데 설마 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2시까지만 딱 해볼게요 아까 시작할 때 핵 안 만나가지고 어 핵 내가 아는 것보다 별로 없나 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맥판마다 핵이 다 있어 하 하 하 하 이제 내리주LD 이 모드 또 문 2 2 배 9 대